그니까 고기의 정체 꼭 준비해봅시다 간장 왁크 과자 감자 집사 자막 주문 소금 다 들어갔어요 대장 박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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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마늘 겨울에 고추. 구워주는 소금. 새우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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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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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간장 눈 또 모짜렐라 오이 마사있네 괜찮아요? 아쉽네 가리맛네 이거 좀 먹어봐 맛있어 진짜? 응 먹어봐 분식점 그거 같아 음 맛있어 맛있네 미쳐미 맛있네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어 그냥 맨밥에 밥 따뜻하게까지 맛있잖아 한입만 먹어보지 국물 맛있으면 같이 먹는 맛있어 맛있어 음 집에 먹을 거 날라지 응 내가 반죽하면 돼 저는 배꼬 맛있다 기름도 많이 안 했어 진짜 억수만 안 보이는데 처음에 만들고 음 김치가 맛있어서 맛있나봐 맞아 김치 맛있더라 종가찌 김치에도 맛있다 종가찌 김치? 종가찌 김치 볶음밥에 먹으면 맛있더라 묵은지로? 묵은지 아니라는 걸 하면 못 먹어 맛없었어 생김치라면 못 먹어 맛이 안 나대 밥을 주면 소금을 넣어 엥 봄 너무 맛있엉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